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에코프로 H&N 이구요 오늘 주가는 1.15% 900원 밀려 가지고 전날 종가 대비 큰 변동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도 2차전지는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고 시장도 분위기가 좋지 않죠 지금 또 cpa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뭐 시장의 심리가 급반등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날이었고 오늘 저녁 발표 이후에 내일 시장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2차전 종목들이 웬만하면 다 반등을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간들 기술적인 구간들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또 에코프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에코프로가 어떻게 보면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에서는 약간 그 가장 메인 종목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를 봐도 그렇고 에코프로 H&N을 봐도 그렇고 지금 에코프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에코프로가 하방으로 좀 아직도 열려 있긴 하거든요 열려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한 80만원에서 85만원 정도까지 가서 저점을 좀 잡아줄 것 같긴 한데 내일 흐름을 좀 봐야겠죠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에코프로 H&N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은 개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잠깐 저희랑 매매하시고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되면은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까지 같이 이제 좀 대응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있는 뭐 이체행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은 좀 기다려야 되는 포지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시세를 줄 만한 그런 종목들로 최대한 좀 시간도 벌고 그 다음에 제한적이지만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좀 가져가시는 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매도 기관 매수 들어왔지만 사실 뭐 기관 매수의 대부분이 금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 들어온 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금투 쪽에 들어온 매수는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진 못합니다 개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수금만 보면은 오늘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 그렇지만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달라진 부분은 없고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로 밀렸다 뭐 앞으로 계속 안 좋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 투심의 영향을 좀 받았다 라고 봐야겠죠 지금 가격라인만 보면은 사실 여기에서 내려오면 이건 7만원을 허락해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라고 하면은 뭐 내일 개파락이 나온다 라고 해도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고 8만원 라인 부근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상한가 캔들을 접근을 할 때 상한가 캔들의 절반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가와 저가의 중단 라인 여기도 고가와 저가의 중단 라인 이 구간들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가가 11만원이고 지금 저가가 8만 7천원이기 때문에 중단 라인을 보면은 한 9만 중반대 9만원 중반대 이 정도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이게 위로 15,000원 아래로 15,000원 정도를 빼면은 딱 9만원 중후반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상한가 캔들을 일단 하나는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이제는 요 두번째 아 첫번째죠 첫번째 나왔던 이 상한가 캔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7만원까지 가면은 행보가 조금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런 심리적인 라인들을 다 깨부셨기 때문에 위로 막대한 그 매물대가 쌓이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고요 돌파를 하려고 해도 대부분 다 윗고리 형태로 나오고 다시 한번 아래로 밀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윗구간에 대해서는 깨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여기 아래 첫번째 시세 구간을 만들었던 여기에서는 심리적인 어떤 그 라인들을 지켜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CPI가 일단 좀 안좋게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2차전지가 우위를 가져갑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좀 그런 패턴들이 나와줬거든요 작년 하반기 때 2차전지가 강했던 이유도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기라는 명확한 사이클 안에 있었고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가 힘을 쓰지 못했죠 거의 반년 동안은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반도체 애들이 하나 둘 반등의 흐름을 보여준 건데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본다 라고 해도 뭐 에코프로는 냉정하게 보면은 개인 취지자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화를 좀 강제적으로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후에는 주가를 횡보시키는 형태로 대부분 패턴을 가져가거든요 중대형주들은 그래서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뭐 CPI가 안 좋아가지고 개판하기 나온다 라고 해도 일단은 75,000원 정도 가격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하방으로 좀 열려있지만 에코프로 BM은 사실 내려올 때까지는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를 무조건 따라가진 않아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 HN도 그렇고 물론 따라가는 날이 더 많긴 하지만 어떤 날은 에코프로는 파란불이고 에코프로 BM은 빨간불이고 이런 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각자 생존의 문제인 것 같고 CPI 결과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장이 빠진다 라고 하면 CPI가 안 좋아가지고 미장이 빠진다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좀 버텼던 반도체 업종들이 지수를 조금 더 밀어줄 것 같고요 이거를 만약에 2000G가 좀 커버해주는 형태로 움직여준다 이러면 향후 한 일주일 정도 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저점 라인들을 조금씩 잡아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론 CPI 결과 보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오늘 관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점만 좀 코멘트를 드리면은 일단 그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만원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는 건 정말 그 타이트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7만원을 지켜준다 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요 구간 이 상한가 캔들 이후에 이 영역을 지켜준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영역까지 지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윗라인까지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뒷라인의 캔들을 살리는 그런 패턴이 될 수 있으니까 내일은 7만 5천원 가격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8만원 라인 위로 올려주는 게 지금 에코프로 HN한테는 가장 좀 괜찮은 시나리오다 그리고 심리전의 구간이에요 지금은 어떤 기술적인 혹은 악재 같은 게 쏟아져가지고 2차전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약세를 보여준다 이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겁을 주고 액션을 주고 강제적으로 약간 손절을 강요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 물론 내가 막 진짜 뭐 이런 자리에서 풀뱅팅으로 들어갔다 하는 거는 매수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겠죠 이런 분들이 이후에 아무런 대응 없이 존번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주식 투자에 하는 투자의 관점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포지션을 잡아 놓으신 거여가지고 뒷라인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일부라도 대응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만 내가 그냥 딱 이 중간 이 정도 가격 라인에서 비중이라고 해봤자 한 10%, 20%, 30% 이 정도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볼 만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이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에코프로 H&E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건 굉장히 지루하죠 그 지루한 시간 동안 최소한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라도 좀 챙겨 가시면은 이런 시기에는 또 멘탈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저희랑 한 주 동안 시장 대응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